여기서 좀 쉬었다가요. 아직 삼천부도 안 됐는데. 임새라 이젠 전화기도 꺼나? 들어오기만 해봐. 힘들긴 하네요. 간만에 뛰니까. 박복희 씨 체력 떨어진 거 맞네. 본부장님 같은 저지 체력한테 들을 말은 아닌 것 같은데. 아니 나랑 비교하면 안 되고 박복희 씨 납치범들하고 막 쌩쌩 날라다니면서 맞짱 뜨고 그랬었잖아요. 맞다 그랬는데. 요즘 툭하면 몸살기 있고 그러는 거 보니까. 더 늙었나? 아니 무슨. 늙다녀. 피부니 무니 완전 애기구만. 아우. 왜요? 어깨 아파요? 내가 좀 주물러 줄까? 아 됐어요. 여기서 무슨. 봐봐요. 아이고 다 굳었네. 다 굳었어. 우와 시원하다. 운동 시작하길 잘했네. 매일 이 시간에 나가서 나랑 같이 걸어요. 안 그럼 점점 굳어져서 팔도 못 올려. 아 이거 오십견이네. 뭐라고요? 결혼을 안 해서 빨리 왔나 보다. 더 늙기 전에 해야겠다. 아니 또 왜 그렇게 가요. 어? 이렇게 발끈하는 것도 다 결혼을 안 해서 그런 거고. 요즘 기운 없어 보여서 걱정했는데 그것도 다 결혼을 안 해서 그런 거고. 안 되겠다. 이쯤 되면 진짜 해야 된다. 내가 데려와야겠네. 쓰러쳐졌다.